니콘 디사십, 니콘 디사십은 2006년 11월 16일에 발표된 니콘의 디지털 SLR이다. 니콘 디지털 SLR 중 가격이 가장 저렴한 보급형 모델이다. 610만 유효화소 ccd를 가지고 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 니콘 디오십이 여러 기능들이 생략되거나 단순화 되었다. 니콘 디사십에는 다른 니콘 DSLR에는 있던 카메라 내장 기계식 작동 구동 모터가 사라졌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이다. 니콘 최초의 무 모터 모델이다. 니콘 디사십을 시작으로 뒤따라 출시되는 다른 모든 앱스 c 기종의 보급형 및 입문자형 DSLR 카메라에는 초점 구동 모터를 탑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니콘 아프 s, 니콘 아프 아이 렌즈와 같이 자동 초점 모터를 내장하고 있는 렌즈에서만 자동 초점이 가능하고, 다른 렌즈들에서는 수동 초점만 가능하다. 많은 수위 니콘 렌즈들은 모터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리고 DSLR 사용 중 MF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렌즈 선택의 폭은 상당히 줄어든다. 니콘 디사십이 주요 경쟁 제품으로는 캐논 eos 400d, 펨탁스 k110d, 올림프스 2400 등이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